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춘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역사적인 공화춘에 와있습니다. 여러분 공화춘 짜장, 천설의 짜장, 마음껏 질려주시고 코로나 사태 슬기롭게 극복합시다. 자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비주얼 한번 보시죠. 제가 옛날에 자이언트하고 야인시대 촬영할 때 자주 왔었습니다. 오랜만에 오게 됐네요. 끝없이 이어주는 면 딸의 행렬이었습니다. 동남아 최초로 보내드리는 먹방 로드쇼. 3대가 덕을 쌓아야 먹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전설의 짜장이었습니다. 본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동남아 최초로े 생각합니다. label 중인 의미 쪽해okus 근육은 sales 방송입니다. 국가자보가 세상이 그런 seine 빠져야 합니다. 내 잉댕이 이렇게 찍으면 될까? 내 꼬리지? 그래가 이렇게 먹어본다 이렇게 해먹었어요 일단 한 번 펴시고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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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먹는 동안 웃음이 자세로 나오죠 왜일까요?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맛있게 잘라요